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오 오 걸어 얘들아 나한테 오니? 그렇지 좋아 아 나 이럴 때만큼 나 제일 나 진짜 나 뿌듯할 때가 없다 진짜로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보다 하 진짜 우두머리라는 단어는 정말 정말 맘에 드는 진짜 글자야 올려 자 간다 후웡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후웡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이게 아니잖아 얘네들 근데 어떻게 생겨본거야 좀 이상해 뭐 등이 뭐 이상해 뭐 내 앞에 따라오는 애가 등이 이상한데 약간 모델링이 잘못된거 같은데 뭐야 뭐 얼굴이 없는 애도 있는거 같애 일어나 애들아 일어나 어우 뭐야 이거 살만 움직이는거 저거 뭐야 아 아 아 이런가 본데 이렇게 물이 한번에 빠지나봐 얘네들 또 사라지겠는데 다 아 뭐야 이대로 끝나잖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이게 맞는거 같애 끝나가는 부분에서 점프를 해서 나는 다음에 저기로 착지해서 착지할때 누르는거다 게임 개빡친다 간다 우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날아간 다음에 내려갈때 정확히 눌러야돼 이렇게 떨어짐과 동시에 어 크으 게임 진짜 어 여기서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눌러야된다 어 눌렀어 눌렀어 나와 다 필요없어 이제 수고했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좋다 압류해라 야 노조파업하자 노조파업 붙어 그래 연봉 200시금 벌.. 아 월 월 200시금 벌어야될거 아냐 가자고 뭐 아니 크흐 잠깐만 이건 아 가만있어봐 아 아 아 복잡하게 생각할거없어 점프하면 된다 점프하면 돼 저기서 어 저기서 점프하면 돼 그래그래그래그래 우리 노동자들을 못믿었다 내가 미안하다 어 가고 자 간 안 근데 얘네들은 왜 살아? 어 자 다시 들어 후앙 됐어 어휴 어휴 괜찮아 내가 아까 확인했어 쟤네들 다 삽니다 제가 미래에서 봤어요 어 사람들 뭐 도망갔는데? 잠깐만 여기서 뭐해야되지? 어? 나도 같이 떨어지는거 같은데? 그리고 얘네들이 받아주는거 아냐? 이거 뭐 있긴 있는데 그런거 같은데? 느낌이 어 역시 멋지 멋지기 멋지 어 좋았어 기꺼였어 좋았어 이거 누르면 어? 방금 여기 뭐 누르는거 있지 않았나? 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거야 어디로 가야되지? 오른쪽이겠지? 여기 뭔가 왼쪽인가 보다 저 얼굴없는 애들 백성입니다 백성이요 저희가 이끌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나라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 떨어뜨린 다음에 저 문을 밀어버리는거 아냐? 달라진게 뭐야 없잖아 일로와봐 어? 여기네 피리부는 사나이입니다 피리부는 마문입니다 어 아니 잠깐만 여기 맨 처음인데?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어 맨 처음이야 엘리베이터를 타라고? 난 가봐 아 아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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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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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라는 존재를 잊고 있었다 뭔가 뭔가 이 우두머리가 되니까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해줄거 같고 내가 생각을 안해 들어 얘들아 들어 이거 봐 얼마나 편해 뭐야 뭐야 어 어 어 그렇지 얘들아 가자 가자 점프 뛰어 어 이건 안해주네 어 이건 안해주네 월 200을 위해서 연봉 2400을 위해서 다 모두 노조 파업이야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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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 여기까진가 얘들아 사람이 정상 있으면 말이야 백성을 잇게 돼있어 잘 있어 어 어 담배욕기가 체에 가시지도 않았어 사라지지가 않았어 어 무슨 일이 일어난거 같은데? 전화기가 이렇게 지금 방금까지 가동돼있고 아니 뭐라 사람이 딱 놓은게 느껴지고 거기다가 문을 닫은거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였단 말이야 대피하는거였어 지금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나 대피하잖아 지금 뭐야 이거 뭐야 너도 나한테 반응하는거야 지금? 어어 어 어째 당황한다 당황한다 나 잡으려는거야? 아 놀래라 나도 신경 안쓰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 뭐지? 뭘 보나본데? 오우쒸 잠깐만 나도 봐도 되나? 더이상 더이상 안가시는데? 난 저기서 보면 안돼 이걸 갖고오는거 아아 오케이 보면 죽을거 같은데? 한번 봐봐? 와 안녕? 근데 난 안보여 얘만 봤어 얘만 봤어 좋은 3인칭 시전게임이다 이건가? 이건가? 오우쒸 뭘 저렇게 보고 있을까? 글쩍글쩍거리는데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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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아 12시 이제 넘었나요? 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된거 같은데 12시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호옷! 아 올라가는거였네 크라켄같은거? 오 야 뭐야 벼같은게 있어 뭐지? 가자 갈 수가 없는데? 잠깐만요 아 잠깐 부모님 오셔가지고요 아 잠깐 부모님 오셔가지고요 사다리? 사다리? 사다리가 있었어? 아냐 이거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왼쪽에? 나 지금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 지금 없어길 일단은 다시 가보자 결국 미치였나봐 어 그러네 여기 사다리? 어 여기 사다리 말한거였구나 어 어? 나이스? 올라가는건가? 어디까지 올라가나 해보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해보자 아냐아냐 밑으로 뭐 내려가는 길인가 본데 아 이렇게도 돌아가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훗 점점 밑으로 가고 있어 다시 심의 왕이 될 땐아 아 뭐야 이거 쾌감 쪘다 쾌감 쪘다 쾌 쾌 쾌기 밑에도 있어 갈 수 있을까? 저만 소서 OD 쾌 도 쾌 먼저 해야되었던거 같은데 저 위로 올라가는건가 위로는 못올라가 아 괴물 풀어주기 그런건가? 조금씩 가는거 같기도하고 아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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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고 있네 됐어요 뭔진 모르지만 이런 어린애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나쁜자식들이 분명히 크라켄을 해제하겠어 봉인해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가 뭔가 있나? 어 뭔가 있어야되는데? 순서를 잘못한거 아냐 내가?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? 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? 음 못가구요 음 뭔가 아니 근데 처음에 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안켜지는거 아냐?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바로 켜지는게 아니었네 예 이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드라군? 사람들 다 합쳤어 도대체 니네 무슨 실험을 하는 거야?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위로 올라가봐 막혔다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야? 하나 쓰는 거 아니야? 내가? 아 그러네 아 빼는 거야 빼는 거 얘네들이 다 내 그거 되는 거 아니냐? 내 백성 되는 거 아니야?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내가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들어가면 어떡해 오 미친 이게 나야? 아니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전하다 생각하나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어 진짜 극혐이다 진짜 극혐이다 어우 약간 기생충 움직이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딱히 근데 갈 데가 없는데 위치가? 뭐 뽑는 거 있나? 아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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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승리한다 도왔어 이 자식들아 웃어 불러 이거다 다시 부서어 다시 부서어 다 개판 5분정 만들어 넌 못 구해줘서 미안하다 다 부서버려 이거 뭐야 이딴 거 이딴 거 나한테 안된다는 거 몰라 몰라 하아 좋아 좋아 약간 센같이 1호 같다 센같이 1호 같다 센같이 1호 어 다시 한... 얘들아 합쳐 들어와 융합해 어 다른 졸갠가? 가자 밟아 야 밟아 이거 뭐야 어? 설마? 얘들아야 들어 야 들어 들어 그렇지 들어 올려 가오나시다 진짜 가오나시 엘리베이터 부서진다 어 얘를 막을 힘이 없네 전문아 어우 야 피부가 막 초록색이야 이거는 뇌가 합쳐지는 거는 혈관 같지 않냐? 좋아 좋아 이 사람들 뭔가 그런 게 없어 대응이 없어 저기로 못 가네 여기서 뭔가 가는 데가 있을 텐데 저거 야 잠깐만 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웃긴 거 같은데 지금 어 슬슬 가오가 깎이는 느낌인데 약간 뇌 없는 느낌인데 어 어 계속 이러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뭐 아 스토리에 말하지 마세요 어 방송 시청하게 해야지 뭐지? 위에가 길이라고? 점프가 안 돼 근데 얘는 어 점프가 안 돼 점프라는 게 전혀 되질 않아 근데 오른쪽이 길 같은데 느낌이 아 아 아 왼쪽 가서 당겨서 오라고? 그런가 보다 어 이쯤되면 이제 얘네들한테 비구숨 많이 줬으니까 이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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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의 가오를 다시 되찾아야겠어 가오나시 들어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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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자 올라가 어 씨 아 웃기긴 하다 가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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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니가 사장이야? 니가 사장이야! 오우 오졌다 오우 빨간치마 입었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거 못들어 어? 아 저거 아니겠지? 아아 아까 애니메이션 영화 같지 않냐? 어우 끔찍해 어우 팔이 막 움직여 어우 들어올려!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는?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아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걸 누르려는 것 같은데 저 빨간색을 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지금 난데 내가 뭐 하려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 어 어 그정도 해 그정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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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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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어 그렇지 됐어 됐어 야 꺼져 야 개 꺼져 뭐야 나봐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니들 내가 어? 내가 인마 니들 때문에 어? 어? 얼마나 초반에 보상했는지 알아? 공격이 안돼 됐어 개 잡을 수 있나 보자 개 잡는거 안돼 어 어 사다리가 나오는구나 씨 근데 저거 탈수 있을까? 어 야 잠깐만 뭐 갖고 오 뭐 갖고 오 갖고 와야될거 같다 아 그 나무 판때기 이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이거 갖고 와야되는거 같애 이거 여기다 두고 올라올라올라올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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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네들 뭐 그런게 없어 경비들이 없어 경비들이 어우 어우야 좀 이제 아프다 나도 잠깐만